스크린 타임, 아닌데 어디 돌아오지? 오류 탁, 해야 돼?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뭔가 매료가 많은데 오늘 저 지금 제일 신기한 게 이거거든요 이걸 왜 두 개나 줬어요? 이거 왜 두 개나 샀어요? 이거 유튜브 이런 거 봤는데 이거 다 먹다 버린다는 게 일단은 제가 원래 초코첵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진짜 초코첵스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편의점에서 맨날 보면 초코첵스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초코첵스를 먹고 싶다 했는데 파워첵스가 와버렸고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무서운데? 이거 향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제 입에 맛있지 않을까요? 저 이런 거 잘 먹긴 하는데 저지방 우유를 좀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 메뉴에서 저지방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 그 뭐지? 여기 전 이거 햇반인 줄 알았는데 사리봉탕 국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도 먹어볼게요 근데 우유랑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표현이 안 뜯던데? 터마첵스 떡볶이에 꾸져서 뿌려먹으면 맛있대 떡볶이에 뿌려먹으면 뭐든지 맛있지 않을까요? 그냥 과자만 먼저 먹어봐야겠다 그냥 약간 그 딱 진짜 약간 그거 냄새나는데? 그 야채 과자 야채 믹스? 믹스 과자 뒤에 이렇게 어느 정도가?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첫 맛은 되게 맛있는데 어? 나 괜찮은데? 맛있는데? 우유 최악의 조합이래 성형이 파이팅 먹어볼게요 일단 근데 과자만으로 합격이네? 과자만으로 먹는 거 너무 맛있는데? 근데 과자를 너무 오랜만에 먹었습니다 맛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도 못되고 원래 이거 초코책 쓰면 딱 그 조금 이따 먹어야 맛있는 맛이죠 바삭바삭하기 전에 바삭바삭할 때 말고 이렇게 딱 느낌이 안 좋게나봐 진짜 우유에 먹어봐 쩜쩜쩜 이거 그렇게 맛이 없어요? 우유에 먹으면? 맛있는데? 진짜로? 내가 과자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보는가? 과자라서 맛있는 건가? 일단 다 먹어볼게요 이게 뒤에 뭔가 이상한 맛이 날 수도 있으니까 원래 딱 책스 초코는 먹었을 때 먹은 후 국물을 딱 그 국물인데 오히려 다시 먹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책스 초코는 우유 색깔이 변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인데 맛있어요 먹어볼래? 안 먹는거에요? 한번 먹어봐 여기다 잠깐 이거 먹어봐 먹어봐 맛있는데? 근데 나 우유에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왜? 맛있어? 형이? 맛있어? 드셔보시고 돼? 내가 먹어보게 진짜 맛있다니까? 내가 막 오바하는 게 아니야 맛있어 그냥 뒤에 살짝 와요 뒤에 살짝 오는데 근데 그게 막 그렇게 막 비호감정이지 않는데? 뭐야 뭐야 맛있네 난 되게 되게 역한 줄 알았어 여기 물에 담궈 눅눅하게 먹으려고요 눅눅했었어요? 응 다 먹었는데? 맛있어 아니 근데 이게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체스 초코는 초콜렉이 확 오잖아요 이건 확이 별로 그렇게 안 나는데 국밥에 먹어보고 싶다 이걸 먹어볼게요 이걸 먼저 먹어야 되죠 숟가락이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뒤집어 이거 뭔가 뜯는 길 같은데 이거 한 번 더 맞아? 이렇게? 이쪽이야? 반대야? 반대야? 응 아 아닌데? 반대네 이거 이렇게잖아 90번 했잖아 숟가락만 흑 흑 파 건더기가 있고요 왜요 왜요? 파 건더기 파 건더기 국물 네 이거 한 번 안 먹어봤는데 햇반에 밑 국물을 물을 물을 드봉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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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에 넣고 컵까지 부우고 조리를 또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선분 분리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걸 넣어야겠죠 파 건더기 파 건더기 대신 파마첵스 이런 거 그럼 넣지 말란다 오케이 오케이 그냥 근데 우유도 나쁘지 않아요 우유도 나쁘지 않아요 과자 말고 우유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우유 괜찮은데 매력이 있어 물론 그러니까 텍스트코는 너무 달고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 건데 뭐야 맛있네 난 되게 맛이 없을 줄 알았어 내가 본 리뷰는 모두 다 막 몇 가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고 근데 그 정도 아니네 이렇게 하고 얘를 돌리고 나서 그 텍스트를 넣을게요 안 그러면 그 과자들이 다 풀어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3분 5초요? 그냥 3분 3분 동안 대화를 좀 나눠 볼까요? 머리 더워도 자른 거냐고 왜 더워도...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자르고 싶어서 조금 짧게 잘랐어요 어떻게 진행했냐고 저는 뭐 연습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사진을 찍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기 아닌 오빠 같은 거 제가 아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기 아니라고 작년 말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오늘만 먹자 근데 진짜 맛있는데 왜 다들 그러시겠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에도 얘를 넣고 여기에도 얘를 넣고 진짜 너무 흔적 아니야? 하라고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허팝은 그대로 먹고 신라면에 이거를 넣어서 비교를 해라 라고 하시는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파를 좋아해요 제가 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파를 좋아합니다 이거 치킨은 따로 시킨 건가? 이거 편의점 이거요 롯데마트에 이 롯데마트 맛있을 것 같아 배고픈데? 저렴한 먹방이 잘했다 전 이렇게 맞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그냥 국밥을 먹는다길래 그래서 무슨 국밥을 먹는 거지? 그냥 햇빵 국밥 그냥 이렇게 무슨 어디 국밥 뭐 어디 국밥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메뉴가 많아졌더라고요 그만 불려야 돼 진짜 뜨거운 거니까 아니, 내가 볼 때 이게 제일 별로일 것 같아 제가 원래 또 진짜 국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 먹는 줄 모르겠는데 뭐야, 나도 이거 써 이거 그냥 이걸 먹을게 아, 뜨거워 이건 국물이 맛있다 일단 무 건더기를 안 넣었는데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 이거 굳이 넣어야 된다 굳이 넣어야 돼 좀 그런데? 딱 한 주먹만 넣어볼게요 이거 이상해 이상한데 왜 국밥에 과자를 넣어 먹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기포 생기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끔찍한 표정 맛인데 그 국물이 그 국물이 따뜻한데 따뜻해서 과자가 넣자마자 눅눅해져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사실 파 맛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비유를 하자면 그냥 따뜻한 국물에 과자를 넣어 먹는 느낌 쌀과자 쌀과자 넣어 먹는 느낌 그래서 과자를 굳이 넣는 이유가 없어져요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묵눅을 넘어선 그냥 여기 국밥에서 익어버리는데 근데 국물이 맛있어 라면에 넣는 것도 맛이 없을 것 같아 사실 과자는 라면을 넣어 먹는 게 아니죠 뜨뜻한 국물에 넣어 먹는 게 아닌데 느끼해졌어 이상해 전 이건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옆에 넣어야 돼 그리고 무파마 신나네 이거 컵라면요?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근데 무파마 라면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라면들한테 저는 무조건 늑게장 아니면 라면 참깨라면도 맛있고 해물장봉 그것도 맛있고 어릴 때 씹하기도 많이 먹는데 근데 전 이건 제일 별로인 것 같아요 국밥 크게 더 느끼해 더 느끼해 왜 왜 갑자기 그 국밥이 나왔을까 국밥이야 파 맛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더 느끼해 저 진짜 홈나면 진짜 그런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먹는거지 기억 안 나 이거 부셔지 않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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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라고 드세요 여러분 꼭 저처럼 이상한 시도는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근데 이건 맛있어요 물랑 그냥 일반 과자를 먹는거 너무 맛있는데 약간 미식회 하면서 약간 치팅데이 느낌이다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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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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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드셔보세요 먹어봐요 먹어봐, 한번 먹어봐 맛있게 먹어요? 목걸이 7번으로 후기 좀 써줘 치킨 신메뉴나 피자 신메뉴 그런 것도 괜찮네 진짜 과자로만 먹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근데 이거 여기다 뿌려요 그럼 이거 다 먹어야 되잖아 아깝지 않아요 덜어야겠다 쟤 또 파닭 진짜 좋아해요 이것도 뜯어야겠다 옛날에 치킨 먹을 때 네네치킨 파닭 진짜 많이 먹었어요 가족이 네네치킨 파닭을 좋아해서 먹었어요? 어때? 맛있어? 많이 먹으면 뭐 좀 더 줄까? 리필 됐는데 얼마든지 가져와 아니면 한 통 다 부어먹든가 괜찮아? 진짜 이상하지? 진짜 이상하다니까 내가 엄사를 부린 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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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울린다 믿는다 맛있겠다 저 지금 배가 고파서 오늘은 약간 식사 느낌으로 한번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배업 좀 고파요 뭐 먹을 수 있겠지? 치킨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치킨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저는 지금 딱 강렬 시간인데요 저랑 같이 밥을 드십시오 같이 식사하는 느낌 오늘 약간 식사 데이트 저 무파마가 제일 궁금한 거죠? 지금 너무 신나 보이죠? 텐션이 올라갔어 무파마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라면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그동안 참았거든요 너무 흥마네요 우와 근데 이름은 무파마인데 파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스프에 약간 파인이나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선호박 하향이 그렇게... 내가 이걸 먹다가 먹어서 그런가? 하향이 그렇게는 안 나는데 이걸 먹어서 그런가? 제가 파 이런 거 잘 먹거든요 채소 이런 거 진짜 너무 잘 먹고 샤부샤부 집 가도 진짜 채소를 이만큼 먹어요 고기도 이만큼 먹고 먹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근데 딱히 파이 안 났네 근데 입맛이 이상한 건가? 파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얘를 넣어볼까요? 물을 먹고 다시 먹어볼게요 굳이? 한 번 맛있는 라면만? 파맛은 잘 모르겠고 이제 파맛첵스가 들어가는 라면은 먹어야 되겠네 여기 앞에 파가 있는데 굳이 파맛첵스도 넣어야 돼요? 파가 이렇게 많았네 나 안 그래요 일단 그 향을 먼저 기본으로 먹어보겠습니다 플레이 뭐지? 왜 이렇게 맛이 약하지? 이 과자가 향과 맛이 되게 강해서 그런 거 같아 이거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먹는 것 같지 않아 뭐 파마에 파다파 넣어봐 안 그래도 그 생각 했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너무 많아 근데 이 정도 넣어야 되잖아 익을까? 이러면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쌩쌩하게 질러 모르겠습니다 일단 먹어봐 저는 쌩거도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 일단 그냥 기본 신나는 거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좋나는데 진짜 이걸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걸 해야 됩니까? 아, 이렇게 몰라 몰라, 이렇게 해도 되겠지 먹어보자 내가 이런 비주얼을 비주얼을 좀 찍고 갈게요 충격적인 비주얼인데 근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제가 스토리를 올릴게요 샤이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면이랑 책스랑 그러니까 책스가 이게 구문을 만나면 이렇게 다 흐물흐물 해줘요 와 와 야, 국밥 와 그게 나 와 아, 이거 진짜 온답이야 그것도 싫어요 야 이건 단짠이 아니라 단짠이 같이 인데요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정말 그냥 딱 그거예요 딱 과자랑 알매디랑 같이 섞어먹는 맛 상상되는 그 맛 다신 이런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해결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과자 없이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과자 없이 먹어볼게요 근데 이게 과자 없이 먹어볼게요 음 음 과자가 제일 문제고요 과자를 따뜻한 물에 섞어먹는 거 그 행동은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안 할 겁니다 그 파를 넣은 무파만 한 번 먹어볼게요 파가 거의 면이, 면 양과 비슷하긴 한데 파, 마늘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무파만 해요 네 이거 배고프다 음 이거 배고프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스팸 배불르다 여러분 라면에 파 넣어주세요 저 원래 끓여먹을 때는 파랑 막 콩나물 이런 거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먹을래요 배불러 그리고 저는 첵스는 따로 드시거나 근데 우유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로 우유 생각보다 괜찮아요 우유 안 먹는 거예요 이따가 먹어봐요 이거 괜찮고 입안에서 파향이 너무 너무 난다 저는 그러면 파닥을 좀 마저 먹겠습니다 진짜 배불른데 너무 급하게 먹나 너무 맛있어서 잠깐 이성을 빌렸어 라면 얼마만에 먹냐고요?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한 작년 작년? 작년? 작년에 아무도 안 먹은 거 같은데 작년에 치킨도 그 뭐지? 페리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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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수유미식회 수유미 석양 미식회? 석양 미식회 할 때 먹고 처음 먹어요 치킨도 그거 뭐냐 그거 1월달인가 12월달인가 1월달인가 1월달인가 2월달인가 1월달인가 괜찮아 차형이 이리 와 너무 나 프로필 찍고 그냥 조금 건강한 걸 많이 먹었어요 뭐 회나 아니면 회 아니면 고기나 그런 이유? 보니깐 라면 먹고 싶어져요 더 돌려 드릴게요 라면은 치킨에 싸먹어볼까?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파닭 소스에 칡스파맛을 한번 미쳐 달라? 뭐라고 표현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지 근데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같은 단단이라서 그리고 이게 막 빨리 믿거나 걸려나는 것 같아요 치킨이랑 치킨이랑 과자랑도 같이 먹는 건 처음인편 해냉니다 좀 봐주시기 좀 봐주세요 양쪽으로 근데 이게 맛이 너무 강해 그래서 뭐랑 같이 먹는 게 굳이 안 어울려요 그나마 우유는 이제 같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특색이 있는 음식발랑 같이 먹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약간 먹는 거에 약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좀 드셔도 좋을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사먹어봐도 될 것 같지 않아요? 한 번은 사먹어도 돼요 막 그렇게 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채과자나 그런... 그 야채과자 이름이 뭐지? 그 야채과자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먹었을 때 거부감이 없다면 충분히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난 전혀 거북하지 않은데 과자는 진짜 물론 내 돈 주고 사먹으려면 왜냐면 이거를 사먹으려면 그냥 이걸 사먹을 바에는 초프채스를 사먹는다 라는 마인드 근데 누가 사다 줬다 근데 그걸 막 그냥 바로 먹지도 말고 버릴 만큼은 아니다 이거죠 충분히 어 맛있다 이러면서 손이 계속 갈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오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실증 실증이 안 나는 과자는 이게 더 실증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첵스초코랑 비교했을 때 야채 타임 맞아요 야채 타임 저도 특색초코가 생각나긴 합니다 특색초코를 먹고 싶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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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자 과자도 좋아해? 제가 감자 과자를 좋아해서 특히 프링글스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프링글스가 진짜 살찌거든요 최고예요 살찌 냄새 최고 왜냐면 프링글스는 짜니까 이게 계속 혼인과자예요 프링글스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먹고 오랜만에 먹는 건데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오늘은 생각하지 않고 먹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아깝다 책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얘는 패스 근데 일회용 칫솔 한 번 사야 될 것 같은데 일반 화면이 빗소리예요? 물소리예요? 모르겠습니다 빗소리이지 않을까? 목소리야? 어디서 웃는다고요? 신라면에 파채를 넣으면 신라면에 파채를 넣으면 맛있겠지만 파맛첵스가 들어간 신라면에 파를 넣는 거는 별로 비중입니다 너무 바쁘다 그리고 집사람이 치킨을 먹으면 맛있더라구요 이번엔 치킨을 먹으면 좋겠어요 치킨을 먹으면 좋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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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먹을 때 말이 없는데 지금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맛있다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며 오죠 오늘 같은 날씨에 라면이 딱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오랜만에 행복한 노래가 들어왔는 느낌 미스크 아니면 파스크 너무 잘 먹었다 하지만 우유 한 번 더 말 한 번 먹겠습니다 우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성혁이 열라면도 먹어봤는데 열라면 약간 옛날에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먹어봤어요 열라면 별로 안 맸던데 안 배부르냐고 배부른다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으면 들어갑니다 다시 물을 물로 물을 헹구고 다시 다시 하루에 열 약을 한 번에 닫으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우유 괜찮아 저는 베스트를 뽑으라면 저는 우유를 뽑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캑스 초코보다 더 빨리 눅눅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유에 너무 오랫동안 담가붙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우유에 너무 오랫동안 담가붙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야채 과자 야채크리커 야채타임 이런 과자를 물론 사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막 사서 먹진 않잖아요 찾아서 근데 이따고 안 먹진 않잖아 약간 딱 그런 느낌이에요 딱 거기까지 딱 그 레벨 한 번쯤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맛있어요 그냥 이렇게 과자로 먹어도 충분합니다 아닌가? 과자가 제일 베스트인가? 과자가 제일 베스트인가? 과자가 제일 베스트 같기도 하고 오늘 계속 토닝하는 느낌? 근데 일단 짜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일단 짜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야채타임을 사먹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제 흔하진 않다라는 말이죠 저는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양지 두 번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입안에서 파향이 입안에서 파향이 또 사먹을 정도인가요? 아 애매하네 나쁘진 않아요 먹을만한데 저의 이유는 이렇다는 거죠 첵스 초코를 사먹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거를 살 바에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맛있는데 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과자를 잘 입고 예를 들면 과자 뭐가 있을까? 맛있는 거 예를 들면 꼬북칩이라든가 뭐 저 요즘 과자를 잘 먹어서 막 저는 약간 아저씨 입맛이라 저 약간 맛동산이라고 좋아하고 약간 맛동산 약간 약간 다이제 다이제 또 뭐 있지? 약간 아저씨 입맛으로 진짜 이거 말하면 진짜 좀 그렇게 하네 꿀가베비 이런 거 왜 이런 과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막 그런 과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제가 아마 과자 중에도 컬러가 제일 높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초코 올라가는 다이제 너무 좋아요 와 먹고 싶다 말하니까 또 입이 터질라 그래 고민을 해야지 아 저 청교가 아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짭짤한 과자보다 약간 좀 발짝지근한 과자를 또 좋아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약간 맛동산 다 밤에 제청류 그니까 막 새우과 양파리 뭐 포테이토칩 이런 과자보다는 저는 약간 좀 달달한 맛을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아 이제 두께들어 먹으면 뭐 맛있네 흠 맛있겠다 맛동산이 초코만 맛동산이 나오던데 너무 쉽게 됩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진짜 한번 사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사먹었는데 배부르다 저 지금 너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내일 운동 쉬려고 했는데 해야 돼? 칸초 칸초를 사먹진 않아요 저도 약간 약간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칸초 이렇게 사가지고 제 비주얼에 칸초 하나 딱 들고 칸초 꽉이 또 너무 귀엽게 생겼으니까 물론 있으면 먹죠 있으면 너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네 아닌데 있을걸요? 맛동산 초코맛? 한번 검색해 주시면 안 돼요? 나 본 거 같은데? 나 보고 콜 약간 얘네인데 ABC초코 먹냐고 있으면 먹죠 있으면 있으면 와 진짜 화 향이 너무 너무너무 있어? 있지? 없나? 초코파이 VS OS VS 몬쉘 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코파이가 더 좋은 거 같아요 흑당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흑당이랑 초코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둘 다 생긴 듯 생각했어요 초코 있다고요? 거봐요 초코 있잖아요 보고 우와! 이랬거든요 제가 맛동산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맛동산은 또 기본 맛이 질리지 않나? 당신 뒤에 누군가 있습니다라고요 네 저 오늘 너무 잘 먹었다 벽 너무 부른데요? 뭐 나 오늘 나 오늘 이렇게 미식회 한다고 하길래 먹을 줄 알고 일부러 좀 적게 먹고 오긴 했는데 차라리 좀 먹고 올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갑자기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빵은 어떤 빵 좋아하냐면 달달한 빵 빵은 또 근데 빵은 진짜 좋아하는데 빵은 다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또 약간 너무 아저씨로 보실 수도 있는데 저 99 영상 맞긴 한데 제가 팥 앙금을 되게 좋아해요 팥빵 팥빵도 좋아하고 그냥 일반 식빵도 먹는 거 좋아하고 빵은 솔직히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일 최근에 먹었던 빵이 그 설빙 토스트거든요 와! 저 진짜 설빙 토스트 먹고 눈물 흘리버렸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서 비 오는 날 파전집 파전만 있으면 완벽 파전 파전도 좋아요 저는 파전 너무 맛있죠 파맛 텍스의 무슨 맛이에요? 그냥 채소 과자맛이에요 굳이 딱 이거는 파맛이다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약간 파향이 살짝 나긴 하는데 막 이렇게 파를 먹는 것처럼의 그런 향을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림빵 크림빵도 크림빵도 너무 좋아하죠 오늘 먹기도 했고 약간 먹는 거 얘기하니까 텐션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초코 소랍빵은? 초코 소랍빵 근데 제가 초코빵은 별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맛있게 먹겠지만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빵은 약간 빵 빵 같은 게 좋아서 좋아요 설빙 토스트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진짜 설빙 처음 나왔을 때 토스트를 먹고 설빙은 중간에 몇 번 먹었는데 그때 토스트를 먹고 최근에 한 번 또 다시 먹어봤거든요 엄마랑은 이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설빙 빙수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 네 저 그 그 인정비빙수에 팥 올려먹는지 좋아합니다 근데 배가 너무 부르다 어떡하지 너무 많이 먹다 퉁퉁이 되겠다 퉁퉁이 아이스크림이 점심에 샐러드 먹었네 점심에 샐러드 먹었네 점심에 샐러드 먹었네 아이스크림이 나라는 나라는 제가 무슨 맛일 것 같느냐라는 거만 저 무슨 맛일까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배스킨라빈스도 제가 또 좋아하고 아몬드 공공이랑 또 뭐 있지? 엄마 노동이 그거 좋아하고 네임버그 샵에 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상큼함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망고 빙수 이런 그런 그런 느낌의 이런 상큼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과일은 좋아하는데 제가 견과류, 국물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하나?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하나? 약간 고소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또 다들 또 있으면 또 잘 먹는 타임 사실 먹는 걸 막 가리진 않아요 민트초코 저 좋아해요, 민트초코 민트초코는 민트초코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잘 이해가 안 나 단짠 중에 단이겠네요 단 거를 더 못 찾는 거 하면 확실한 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못 찾는 음식이 있죠 1위 옥수수, 옥수수 옥수수 제가 옥수수 진짜 좋아해요 또 오늘 집에 한 박스가 왔더라고요, 옥수수가 라면 참느라 힘드셨겠다 라면 라면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는 거 같아 라면은 참을 수 있는데 라면은 좀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라면 먹을 때도 좀 그냥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블루베리 먹고 이러거든요 요즘 초당옥수수 한번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는 초당옥수수가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진짜 맛있는 초당옥수수를 먹어보실까요? 옥수수 빵? 옥수수 빵도 좋아하죠 녹차 그렇게 안 좋아해요 막 녹차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스크림? 아 녹차 아이스크림도 맛있긴 한데 그 녹차를 어떻게 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카페에 녹차 그 뭐야? 그린티? 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녹차 맛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린티? 뭐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가 당신은 운동장을 좋아하냐고요? 운동장을 살짝 좋아하게 생기긴 했는데 근데 좋아합니다 운동장 좋아해요 운동장도 좋아하고 아 운동장도 좋아하고 저 차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커피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커피를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위가 안 좋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카페 가면 그냥 차를 일반 차를 먹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고 그냥 시켜요 막 뭐 캐모마일 뭐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그냥 이것만의 매력이 있구나 이러면서 마시는 편이라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도 맛있는데 과자 부분은 맛 없어요 저는 맛있던데 제가 또 그 옥수수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그 붕어사만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성리형이 뷰다 볶음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리형이 진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짜고 맵고 이런 거 저는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먹으면 먹거든요 옛날에는 몇 거 혼자 다 먹고 막 그랬어요 그 이렇게 시켜가지고 막 누나랑 먹을, 친누나랑 먹을 때는 막 엽떡에 막 막 어묵 추가하고 치즈 추가하고 막 당면 추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둘이 막 끝까지 먹고 막 닭발도 막 혼자 다 먹고 이랬는데 먹기는 먹는데 그렇게까지 좋아 막 너무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22살입니다 비비빅 저 비비빅은 안 좋아해요 그렇게까지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저 99년생이지 89년생이 아니거든요 제 79년생이 아니에요 제 99년생이기 때문에 좋아는 하죠 물론 좋아는 하는데 이것까지 좋아한다고 하면 거의 그 그 팟으로 저희 집이 도게 될까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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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생이,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 한 명 있어요 비비빅 아만, 아마나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저 아마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아마나는 좀 괜찮고 팟빅은 좋아하지마 비비빅은 좋아하지마 비비빅은 좋아하지마 약간 자존심이 상한 날까 까르보불닭 맛있죠 캡처 타임 냉 팟, 근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너무 약간 이미지가 저도 이미지를 하는 게 있으니까요 원래 이미, 이미 챙기기에는 늦었지만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캡처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빵도와, 빵도와 좋죠 빵도와 맛있죠 토마토 iven 왜,왜,왜 왜,왜,왜, 어떤 것은? 왜,왜 찹쌀 찹쌀 응 찹쌀 왜,왜,왜 찹쌀 아이스 물론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찹쌀 아이스 좋아하긴 하는데 혹시 지금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다 얘기하고 계신가요? 좀 불러들고 찹쌀 아이스 좋아하긴 하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른들이 먹는 게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나옵니까, 오늘? 오케이 캡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웃긴 거 나왔어요? 바밤바요? 쉽지 않으시네요 쉽지 않으시네 누가 봐 바밤바 바밤바가 무슨 아이스크림이지? 바밤바 밤밤바 그거 겉에 하얀 거? 맞지? 너무 아쉽네요 네 혹시 이거 이것도 그거 하면 안 되나? 이거 먹고 싶은 사람 보내주세요 추천 드시고 싶으신 분은 네 그 Think about 인스타에 가셔가지고 그 아마 또 공지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공지 보시고 이거 받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돈 주고 사먹었다가 맛이 없으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국학박이요? 국학박이요? 인스타에 아까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Think about 엔터테인먼트 인스타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저기 숨 쉬네요 여러분 숨 쉬네요 여기 다 우는데요? 오늘 V LIVE가 좀 감동적이긴 했는데 네 오늘 좀 서주 아이스크림 너무 예쁘다 네 오늘의 VIP 네 지금 수현 님 감사합니다 큰응성 주셨고 서주 아이스크림 오늘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거 다 나오는데 혹시 아빠세요? 혹시 아빠요? 혹시 우리 아빠인가? 혹시 우리 아빠인가? 잡 좋아하려고요? 저기요 너무 맛있네 소주, 맥주, 와인, 막걸리 중에는? 저 술을 잘 안 먹어 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저 맥주 아니면 와인? 소주는 너무 알코올 맛만 나서 별로인 것 같아요 네 돼지밥까지는 인정 돼지밥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잣은 뭐예요? 갑자기 잣은? 뭐 녹용, 뭐 담금주는 또 뭐야 왜 그러시죠? 진짜로? 너무 무겁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오늘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책습화맛 이거 왜 왜 혹시 그만 웃고 그만 웃어야 돼 우리 그만 웃자 그만 웃자 그만 웃자 그만 웃고 이거 뭐야 책습화맛 이거 추첨으로 드릴게요 이거만 드리기 애매하니까 이거에다가 이거는 사전 협의가 안 되긴 했는데 여기다가 사인 이렇게 붙여서 보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추첨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추억의 아이스크림 다 나오는데 우리 한 번 끝까지 가볼까? 핏핏 왜 왜 또 옥동자 옥동자? 옥동자 와일드바디 야 폴라 폴라도 드릴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매하니까 폴라 이게 다 맛있는 거예요 다 맛있는 거야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사랑을 받아서 아직 없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면 그거 그 아이스크림들은 다 맛이 인정되었다는 거죠 거의 막 20년 이렇게 된 것도 있으니까 그럼 맛있으니까 안 없어지는 거지 맛이 없어서 인기가 없었으면 진작이 사라졌죠 다 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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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년생 22살 서성 형의 V LIVE였고요 혹시 제 나이에 착오가 생길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79년생 아니니까요 오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금 정신없게 먹어봤는데 그래도 먹는 거 보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생각해서 다시 또 V LIVE를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끝나고 각자 추억의 아이스크림 한 번씩 한 번 사서 드세요 오늘 많이 나왔죠 아버지랑 아버지 어머님이랑 같이 추억의 아이스크림 이렇게 꺼내면서 날씨도 덥잖아요 그러니까 응? 왜요? 책스파마 사 먹는 것 아이스크림도 없지 아이스크림도 없지 책스파마 사 먹는 것보다 내가 볼 때 아이스크림도 기억에 나올 거 같아가지고 아이스크림도 기억에 나올 거 같아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소주 아이스 이런 거 찹쌀 아이스 이런 거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비비빅 나 아만나에서 지금 머리가 살짝 아파가지고 아만나에서 살짝 머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아만나는 정말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머리가 진짜 너무 살짝 하얘져서 머리가 살짝 이 색깔이 됐는데 네 하여튼 너무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재밌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오늘 그 파마 기억해 주세요 네 아이스크림만 지금 기억에 남게 나거든요 저도 근데 네 파마 또 살짝 그 오늘의 컨텐츠였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아이스크림만 athan